LG 유플러스가 경기도 평촌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건설 중입니다. 건설 중인 유플러스 평촌 IDC는 대지 면적 17,300제곱미터에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입니다. 완공 시 옆 면적이 축구장 12개에 해당하는 8만 5,500제곱미터에 이르며 순수 서버 장치 설치 면적만 2만 7,800제곱미터로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LG 유플러스는 2015년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LG 유플러스 관계자는 글로벌 최고 수준, 아시아 최대 규모로 구축하는 만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거점센터가 필요한 세계 주요 기업들을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